또 육아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를 주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하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장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선물도 받으시고요 또 우리 최희한 아기 우리 출산과 육아에 수고했죠 우리 당신은 좀 나오시고 아직 주인공은 그 정도는 나갈 필요는 없고 자 주인공 박수 이 안 그렇죠? 다 컸다 앉아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안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안이를 볼 때마다 부모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생애가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하겠습니다 다른 식은 또 역시 아이를 위한 선물 여기까지 받아가셔야 됩니다 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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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inté